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시민 작가와 도울 작가의 통일을 말하다 청추를 말하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3 사건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당시 일본에 있었던 제1조선인들의 북송선 문제 그러니까 단체로 북한을 가는 배를 많이 탔었잖아요 여기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북한의 정치 선전에 속아서 지상 낙원이라는 북한에 이 사람들이 모두 속아서 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허점들이 나옵니다 우리 기준을 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을 한다 그러면 그냥 사나요? 첫 페이지에 나온 물건을 덥석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개 회사 또는 사이트는 좀 비교를 해보고요 쿠폰은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환불은 제대로 되는가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꼼꼼하게 좀 비교를 해보고 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 여러가지 정보의 루트가 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이상 살아온 거주지를 옮긴다 그러면 나름의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당시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들의 네트워크가 그래도 상당 부분 조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름 집단 정보와 집단 지성이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상 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서 지옥 같은 북한으로 갔는가 여기에 관한 미스터리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당시에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 한국인들은 정말 무식하고 무지해서 북한으로 간 것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나름 치열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보다 지식과 정보의 양은 적을 수 있지만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본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결코 무식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일본에서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당시에 일본은 한국전쟁이 있었던 한반도를 밟고 일어서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제안을 뒀지만요 당시 북한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자유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이주한다는 것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인데 지금의 시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 당시에 북한으로 가는 북송선에 전혀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일본 정부가 부여했을 수는 있겠죠 북한으로 가는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한다던가 뭐 기타 행정적인 서포트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적어도 북한 땅으로 오기 전에는 아마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올 테니까요 1959년 12월에 한국에서는 남한이죠 4.19가 터지기 전 해인데 처음 제1동포 975명을 태운 기국선이 북한에 도착한 이래 다음 해에 북한으로 간 제1동포 숫자 자그마치 5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가서 총 10만여 명 정도가 북송선을 탄 셈이 된 것입니다 당시는 냉전 체제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1편의 4.3 사건 등이 원인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참혹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1교포의 입장에서 보면 해방 후에 큰 기대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사된 것은 바로 끔찍한 4.3 사건 등의 대량 학살이었죠 다른 지역에서도 종류를 달리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정말이지 야만의 시대였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고향까지 잃어버린 이런 고국을 등진 일본의 실향민들 남한 사회로 간다는 것이 두려움 그 자체였겠죠 그래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남한보다 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여러 가지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지표와 삶의 질이 훨씬 좋았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했는지 그러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남한 사회보다 더 도덕성이 있고 삶의 조건도 더 매력이 있다 당시에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은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상을 보면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제1교포들의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도우는 등의 많은 서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북송선을 탄 사람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만 보면 남한의 정치적 현실이 결국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의 북송선을 타게 했다 이런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한국과 여러 가지로 경쟁체제 그리고 비교우위에 있던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우위를 선전할 기회로 북송선의 사람들을 잘 활용했고요 한국은 빈약한 경제사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북으로 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아주 뜨거운 감자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먹기도 그렇지만 버리기도 뭐한 좀 계륵 같은 그런 부분이죠 당시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북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태를 비난하기에 급급했고요 언론은 북으로 가는 동포들의 모습을 불안함 그리고 수심에 찬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이러한 사진을 집중적으로 신문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북한의 사진을 보면 당시 청진왕으로 입항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 북한으로 도착한 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 러시아나 중국의 여러 기록매체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들 슬픈 역사의 희생양들입니다 50년대 기준으로 보면 제1교포나 제1동포 뭐 순수한 의미로 그들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맞았지만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일본에서는 왕따 이짬의 대상이었고요 조국은 남한과 북한 모두 전쟁의 참하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야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국당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도 공공하기는 매한가지였죠 2차 대전 종전 후에 원산이나 여수 같은 데서 조국을 등지고 세계 여러 나라로 밀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제1항국인 대부분은 식민지 조국에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갔거나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세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한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 조국의 이념 갈등은 이들에게도 비켜가지 않았는데요 남한의 민단과 북한계의 조청년으로 갈린 그들 낯선 이국당에서 피특이는 조국의 대리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들을 밀어내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은밀한 작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작전사령부가 제1조선인 기국협력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1959년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시작된 제1동포의 북송사업은 결국 10만여 명의 북한 이주민을 낳았고요 이들의 비참한 삶에 근원이 되었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추산하기로는 이때 일본에 갔던 사람들의 직계 그리고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 갔던 사람들이 생전에 있는 숫자가 근 1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좀 생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사람들은요 일본에서 차별받아서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에서도 또 새로운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에서 넘어온 일본의 앞잡이 지금 여기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면서 이 체제를 지켜냈는데 너희들은 편한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차별을 동포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비극의 또 다른 시작이죠 오늘날에는 아무도 여기에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는 철저히 버려진 사람들이 되어서 그 수명마저 꺼져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지만요 이 문제만 계속할 수는 없겠죠 북송선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북한과의 핵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오늘날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 핵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국제적인 정책이라든가 협조 그리고 조약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요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들이 시행된 제정된 그때부터가 시작점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도월 선생이 평가하기를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만큼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대내외 행정 능력 경제적인 이슈를 조율하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들이 탁월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근 대통령들 중에서는 단연 탑이라는 내용이죠 개인의 성추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까지 여러 가지 입김이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명색이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처음으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힘없이 아주 굴복하게 된 사건이잖아요 물론 진실은 있겠지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디펜스를 할 수 있는데 전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콕 찍어서 미국의 상층 보수 세력을 조정하고 있는 유태계의 유대인들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근거는 없죠 당시 상황을 보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쪽에 워낙 분쟁의 화약고인데 여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뭔가 갖고 있는 걸 내놔야 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 권위를 실추시키는 명예를 떨어뜨리는 작전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 미국에도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빌 클린턴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시기를 보면 당시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죠 여기를 탈퇴하겠다고 위협을 하자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공화당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대표 로버트 갈루치를 임명해서 북한과 협상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인 1994년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맺는데요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 동결 대가로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핵발전소 2기를 지어주고요 물론 한국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체에너지로 연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만족을 했고요 핵확산 금지 조약으로 완전 복귀와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여기에 사찰을 허용했습니다 핵활동의 전면 동결 및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인 해체를 약속한 것이죠 당시에 외신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합의에 관한 북한의 태도가 매우 진지했었고 여기를 카운터파트로 하는 북한의 고위관료들이 상당히 높은 레벨로 협상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진척이 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제 부시정부가 들어서고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주 뜬금없이 북한을 액시스 오브 에빌 악의 축으로 지정을 해버리고요 기존의 합의를 완전 파괴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마침 또 북한 관광을 하다가 한 아주머니 분이 출입금지 구역에서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생겼죠 굉장히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서명을 해서 진두지휘에서 좀 이뤄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떤 실수로라도 남한의 어떤 관광객에게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안력과 분쟁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철권 통치를 하고 있지만 밑에 이제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절대 복종하겠습니까 북한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이 계급적인 차별과 그리고 지역적인 차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극적인 사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조사를 해보고 사태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순식간에 금강산 관광사업 전체를 백지화해 버렸습니다 예전에 햇볕정책 그리고 정지영 회장의 천 한 마리 소몰이 방북을 계기로 아주 아주 어렵게 쌓아 올린 북한과의 소통과 이해의 공든 탑 송두리째 한방에 무너졌고요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함 침몰 사건 그리고 5.24 대북 제재 조치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라고 하면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 보류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을 옥죄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추가적인 개성공단 폐쇄까지 명령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과 우리의 마지막 신락 같은 인연이었는데요 북한만 피해를 본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 정부 정책을 믿고 북한의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용감하게 진출을 했던 모든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위헌 행위라고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개성공단 폐쇄를 하더라도 협상을 해보고 대화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더 유리한 상황을 얻기 위해서 협상 카드로 마지막 비장의 수로 써도 되는 것을 초장에 그냥 액션 플랜을 해버린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파면된 상황이지만 개성공단의 복구는 아주 진안한 과제가 되었고요 역사적인 퇴행에 아주 블랙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이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정치라든가 정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방향성을 주의깊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한 부분이 많고요 그것이 만약에 대통령의 결단이었으면 그것은 설사 결과가 안 좋고 무능의 소치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뽑아놓은 우리도 잘못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옆에 있던 어떠한 이상한 사람의 결론이었다 여기에 이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뒤늦은 결론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지만요 만약에 이 경수로 사업만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가 확고하게 잘 유지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컨트롤을 잘했다면 북한이 오늘날처럼 핵 개발을 이렇게 세게 밀어붙였을까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북한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과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북한이 여러 가지로 약속을 어기고 조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긴 하지만 전 세계에 온갖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눈감아주고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다툼과 분란을 보면은요 한쪽의 일방적 과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 과실의 이 비율 차이가 있을지언정 서로 간에 이 잘못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날의 트럼프까지 이어졌는데 원래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가 될 듯한 분위기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상과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많은 행동과 그 다음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우방국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스피드도 느리고 여러 주체의 이익을 조율해야 되니까 진척도 잘 안 나가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통일을 하는 것을 결사반대하니까 이 주변 국가가 통일해서 일본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고 하고 뒤에서 엄청난 이 공작과 모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미국에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미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로비를 하고 좀 해달라고 북한만은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가 그동안 일본이 미국의 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바로 북한과 직거래를 해버리니까 일본으로서는 아주 난감하죠 그리고 다른 유럽이라든가 다른 동맹국들한테도 트럼프는 순간에 기분이 내키는 대로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 지시를 마구마구 난발합니다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성격이니까 거기까지는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갔으면 오히려 이제는 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재선 가도라든가 기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파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원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다가 우연의 많은 요소가 덧붙여져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중간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크게 손해를 봤다기 보다는 어떤 좀 진일보한 부분 좀 점진적인 진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평창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뭐 로켓탄을 발사한다 이런 아주 살벌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를 보면은 그러한 단계에서는 많이 안전한 쪽으로 이동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리고 이제 이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도울 선생은 현재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많은 충고인지 조언인지 좀 센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이 민주라는 것이 방종이 아니라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성숙한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성숙한 게임이라는 좀 제창을 하고 있고 이 민주의 가치를 고수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타인의 좀 권리도 많이 배려를 하잖아요 성숙한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수구 꼴통,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정책까지는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 막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를 보면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본인들의 소속된 지역구에서 엄청난 진짜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신이 속한 당 대표가 공개적인 사과와 큰 절을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모르겠다,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들을 다 낙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속한 당에도 많은 피해를 줬죠 하여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보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욱 욕을 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을 권한다고 하네요 행위의 과정이 얼마나 도덕적이냐에 따라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보면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내용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탈권위적이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요 다만 이 사람을 끝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대가 변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벌써 10년 이상이 됐고요 요즘의 1년은 옛날에 진짜 10년 이상인데 그때와 다른 상황, 다른 시대,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인기학의 구조라던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기준이 너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르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절실한 추종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 앞에서 한 시간 이상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원 이 사람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모든 상황을 잘 컨트롤하는 밸런싱을 중시하면서 아주 신중하게만 처신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업적과 치세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수준에 머물고 말지 모른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돌파는 불가능하다 전쟁터의 기본 공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추가로 이런 내용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멘트가 너무 셌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그 누구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어왔지만 지금까지의 생활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다 지금까지 본인이 여러 루트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이전에 그 진심, 성실함, 정의감,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덕적 의무 그리고 상식적 판단력, 그리고 인간의 크기 이 모든 부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격자를 대통령으로 있다고 밑에서 아무리 중상 모략으로 흔들고 떨어지라고 작전을 해본들 대통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피해가 생긴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인지는 알뜻도 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아무래도 검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법을 지켜라, 법에 따른 행동, 법에 의한 양심,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하여간 이 모든 내용에서 이 법이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된 지가 오래인데 법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 과연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만약에 이러한 법 규정이 정말로 훌륭하고 그리고 아주 공명정대하고 글로벌적인 시각과 시대의 변화상을 모두 담았다 그러면 절대적인 선이 될 수도 있겠죠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만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기타 첨언으로 바꾸면 될 터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같은 걸 보면 1954년에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재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웠잖아요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공공했고 그에 비례해서 교육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적인 수준이 지금보다는 많이 아래였습니다 사실은 비교할 수준이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형사소송법이고 그 기준은 일본의 대정연간에 만들어진 구형사소송법 일본판에 뿌리를 둔 내용입니다 이 법이 바로 형사소송에 관해서 검찰에게 전권을 부여한 인류사상 유래가 없는 아주 기형적 법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하지만 그 나름의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 수준, 지적인 수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졌고 요즘 굶는 변호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내용은 포탈 검색 서비스만 해도 어지간한 내용은 시간만 들이면 본인이 셀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사법시험을 패스한 당시 나라의 손꼽히는 인재들이 이 부분을 좀 컨트롤하는 거 그렇게 뭐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 그런 시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분명히 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우위에 서서 정치적 행위를 감행하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국민이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도울 선생은 이 내용을 계속 주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검찰의 사람들이 예전만큼 절대적인 엘리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일도 잘해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이런 훌륭한 엘리트 관료들 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관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리라 이렇게 깊게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엄격한 통제 권력을 결합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국가 체제가 효율성 자체는 굉장히 높다 이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개발 독재 관에 의거한 국가에 의거한 발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국을 얘기하면 현재를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고 역사의 방향성을 뚜렷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공권력이 있다면 비록 단기간이겠지만 큰 발전의 속도를 이룰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요 권력이 생기고 돈이 늘어나면 이제 반드시 인성의 타락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보면 개혁 개방과 더불어서 중국은 아주 극심한 부정부패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을 표현하는 얘기 중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권력과 권시 그리고 돈을 쓴다면 어떠한 일도 그 즉시 해결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서포트가 없다면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도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현재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좀 높은 곳으로 가면은 이러한 부분에 막혀서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용은 그 당시에 좀 심각해서요 굉장한 사회적 혼란상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좀 백성들의 이러한 생활을 강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권력의 폭압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중국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는 4, 5, 천안문 사건이라는 이 군중 집회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거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십몇 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제 개혁 개방으로 생긴 이 불평등 구조의 개혁 그리고 혁명 원로 세대의 퇴진 그러니까 나라를 개국하는 데 공이 있다고 대대손손 이 알짜배기 자리에서 좀 자리를 이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해먹는 거죠 이걸 좀 그만하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를 목표로 해서 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의 아주 새로운 민주화 물결이 천안문 광장을 메우게 됩니다 100만 명 이상의 당시 국민이 운집한 이 천안문 광장 굉장히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러나 당시 중국 공산당은 탱크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서로 간에 좀 팔을 걸어서 인간 사슬을 좀 만들어준 사람들 앞에서 탱크로 진격하는 모습의 사진이 아주 강렬함을 보여줬었죠 당시에 그 칭화대학의 학생자치회 발표에 의하면 이때 희생된 중국 국민이 최소 4천명 당연히 이거보다 더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희생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망자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워낙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다친 거는 숫자로 잘 안 치는 듯도 해요 그런데 이 천안문 사태를 유발시키는데 아주 구심적 역할을 한 매우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사상을 가진 중국 혁명 원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호요방인데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공청단은 중국을 바꿔보자는 의미로 좀 새롭게 태동된 부분도 있었죠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됐지만요 당시의 천안문 사태 자체가 이렇게 존경받는 호요방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된 부분도 큽니다 그런데 이 호요방의 노선을 지지한 아주 양심적이고 깨끗한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중국 전역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시중신 바로 현재 시진핑 중국 주석의 아버지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호요방 노선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 그럼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겠죠 불리한 것을 잘 알지만 이 시중신은 정의로운 것을 행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생각한다 이러한 인생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중신은 이미 옛날 대장정 있잖아요 모택동 거기에 종착지인 연안지구에 모택동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먼저 파견이 되어서 이 근거지를 마련해 놓은 일종의 선봉장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혁명원로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고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죠 중국 공산당 전체 8대 원로 중에 한 명으로 그것도 상위 랭킹으로 꼽히는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아들인 시진핑이 오늘날 중국에서 이렇게 독재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아들이 내 맘 같지 않다 자식이라도 내 뜻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천안문 사태 이후 등소평은 등소평은 사실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좋게 보고 있어요 모택동은 중국 전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오늘날의 중국의 초석을 놓고 오늘날 중국의 번영을 이룬 것은 저는 모택동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피값을 치르고 중국은 등소평에 의해서 푸동지구 개발을 시작으로 연안 지역부터 해서 오늘날의 번영을 읽어냈는데요 실무파 지도자와 그 관료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러한 피해 과정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도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소평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하지만 나름의 원칙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비록 중국의 실권을 장악했지만 단 한 번도 국가 원수의 지위나 중국 정부 순회 또는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로든 간에 중국의 최고 위치에 정치는 했지만 그 영광을 누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권력을 다음 대에 넘길 때에도 아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이양을 했고요 그 유명한 중국의 격대 지정 그러니까 한 대를 넘어서 다음 대에 중국 국가 주석이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한다 이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지정을 했지만 강택민에게 권력을 넘길 때도 강택민의 다음 대를 미리 확실하게 함으로써 강택민의 임기를 명료하게 제한시켰고 그의 폭주를 막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강택민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요 그 취지를 잘 따랐습니다 약속을 잘 이행했고요 이후에 권자를 공청단의 실무파인 후진타오 주석에게 넘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강택민의 상해 정치파의 실세를 등에 업고 동시에 공청단 계열 정치 세력들까지 힘을 모은 두 개파에서 모두 지지를 얻은 중국 절대 권력의 승리자 시진핑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정치 체계의 암담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뭐 거의 뭐 형태만 달리한 왕정복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기 마련이고 인간이 만든 어떠한 훌륭한 제도도 결국은 그 뒤에 누군가가 무너뜨리기 마련입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 얘기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했으면 일본 얘기도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올 선생이 이제 일본의 수상 아베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의 유명한 정객이죠 키시 노브스케의 외손자인데요 키시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도 상당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키시 노브스케는 이제 만주국의 게레 황제였죠 마지막 황제 푸이 이 사람이 황제로 치만 만주국을 만드는데 실질적 공헌을 했던 사람이고요 일제가 미군에 항복하면서 A급 전법 용의자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사람인데요 아마 마크에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동선 행전의 영향까지 등이 없고 결국 불기소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적용을 받아서 이전에 모든 제약이 해제되고 결국 일본의 실력자로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자민당을 만들었고요 키시 내각을 탄생시키고 오늘날 일본 정치의 이런 모든 껍데기 형태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안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조 후보는 육군대장 오오시마 요시마사 바로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그곳의 책임자 즉 관동 도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작은 할아버지 사토 에이사쿠 한일협정을 맺을 때 일본의 총리 대신이었고요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974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동경대 법대를 낳아서 일본의 외무대신까지 지낸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베는 자기 아버지가 외무대신이 되었을 때 그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일본 정치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비록 악당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굉장히 좀 큼지막하고 선이 굵은 정치를 할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 이후에 아베 총리의 정책들을 보면 일국의 수상, 대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졸렬하고 존스러운 그런 행동과 정책들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도월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아베의 집안, 이게 바로 일본의 초슈번 출신의 사람들이라는데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지역 감정을 너무 나오는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고향이 모두 현재는 야마구치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에도시대로 보면 초슈번이에요 그래서 큐슈하고 맞닿아 있지만 결국에는 본토, 여기에서 가장 남쪽 시모노 새끼로 보면 되는데 명치유신이 여기서 일어났죠, 메이지유신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핍박받고 일본 내에서 하류층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권력을 얻게 되니까 그 이전에 지적인 성찰이라던가 나라를 운영할 그런 관록과 경륜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는 쿠로후네라는 말이 있는데요 쿠로는 색깔로 블랙, 그리고 후네는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밴데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에 검은색에 철로 만든 거대함선이 일본에 들어와서 대포도 쏘고 여러 가지로 공포와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너무나 크게 벌어져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과학기술 그리고 군사적인 역량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떠한 좀 큰 부분이 나에게 왔다 정신적인 데미지를 줬다 그러면 이제 쿠로후네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내용으로 통일국가의 염원이 일본 내에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도 힘을 합쳐서 서양의 세력에 대항하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당시 교토의 실권 없이 허수아비로 있던 천왕을 다시 일본의 절대 권력자, 실권자로 옹립을 해서 막부체제를 타도한다 이런 내용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관료주의 국가를 만드는 이런 국가대개조에 접어들게 되죠 메이지유신이죠 어쨌든 간에 명치 천왕을 옹립해서 지금 동경에 있던 막부를 쫓아내고 폐번치연, 즉 기존의 번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의 행정구역, 도도부연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체제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회 변혁과 국가개조의 작업을 주도한 사람들을 지사라고 불렀는데요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시시 이 시시들의 주축이 바로 초슈번과 큐슈 남서단의 사츠마번 지금은 카고시만데 여기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츠마와 초슈가 동맹을 맺어서 교토에 있던 메이지천왕을 옹립해서 막부를 없애고 오늘날의 근대 일본이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칼 차고 어깨에 힘 좀 주던 번에 소속되어 있던 사무라이들이 단체로 실직을 하게 됩니다 번이 사라지니까 사무라이들이 칼도 다 뺏기고 별 볼일 없는 평민이 되어버렸어요 당시 일본 사진을 보면 큰 칼을 찬 사무라이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아주 화려한 검술로 다수의 적을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트리는 멋있는 칼잡이 사무라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주 조그맣고 단신의 왜소한 이런 사무라이들이 자기 키보다 더 큰 칼을 두 자루씩 차고 거리를 뒷짐지고 활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는 별거 아닌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칼 하나 차는 걸로 지금까지 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막막해요 그래서 불만이 고조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당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조선을 침범해서 속국으로 만드는 정한론이죠 한국을 정벌해서 사무라이들의 새로운 땅을 만들자 그리고 이 정한론의 대표주자가 사츠마의 우두머리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 오늘날에도 한국을 정벌하기는 어려우니까 한국에 빨대를 꽂아서 일본의 부응을 꾀하는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아베 총리는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 땅에서 좀 많이 만연해 있는 국수주의 사상 아주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속에서 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야마구치현의 하기시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일본 극우국수의 사상적인 스승 요시다 쇼우인의 소당이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참배하고 그의 영혼에게 자신의 미래의 판단을 맹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판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정상적인 국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니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라는 도월 선생의 답이 나왔습니다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 즉 개헌 현재 일본은 공식적으로 패전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평화헌법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정치적 목적의 첫 단계인 셈이죠 결국 메이지 유신 때의 궁극주의를 부활시키는 것 바로 이 사람의 인생 과제인 것입니다 이 아베 총리와 관련된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뭐 아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은 좀 많이 줄었지만 이제는 거의 안 가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아베 총리가 소위 말해서 정책 실패로 똥보를 찼죠 현재 지방 관광업계가 고사 수준입니다 어쨌든 간에 야마구치현 한국에서 이 조단위로 돈을 벌어가는 유니클로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기존에는 한국 관광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었고요 가령 이제 이 지역의 시모노세키 항의 경우에는 한국인 입국자 비중이 90%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요 겉으로는 야마구치현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역구가 위치한 곳이고요 역사적으로 자민당의 텃밭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이고 아까 얘기했던 요시다 쇼인 등의 일본 우익의 뿌리가 탄생한 지역입니다 또 이 아베 총리와 관계가 있던 기시노부스케 이런 아주 쟁쟁한 전범들을 배출한 지역이죠 그리고 후쿠오카 부산에서 아주 가까워서 한국인 관광객이 주로 여행하는 지역 중 하나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귀슈 지방 소도시토의 중심지인데 대부분의 관광객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한 아주 꼴보기 싫은 아소다로 한반도에서 뭔가 분란이 났을 때 10만 명 가까운 난민들이 일본으로 몰려올 것을 예상이 되는데 이들을 전부 사살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들을 다 죽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일본 의사당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의 넘버2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아소다로입니다 아소다로의 지역구가 바로 이쪽인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돈을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소다로는 후쿠오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내수기업인 아소그룹 여기에 재력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가 또 있죠 이 아소그룹은 과거 조선인을 1만 명 가까이 징용했던 전범기업 중에 대장이고요 그렇게 쌓은 부를 통해서 후쿠오카 지역의 내수와 유통을 장악하고 정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통적인 자민당 텃밭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많이 있지만요 아베 총리의 정책적인 미스 아주 크게 실수한 거 하나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진국 모임인 G7 실상은 친미 선진 강대국의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도 충분히 능력과 경제적 체급이 되니까 가입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한국도 가입해라 이렇게 좀 얘기가 왔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위해 주는 거겠지만요 실상을 보면 회원국을 늘려서 G7과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글로벌 경제전쟁을 할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혼자 중국을 상대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팀플레이로 원정대를 꾸려서 중국을 혼내주자 이런 정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기존 회원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최근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한국이 여러 가지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그리고 뭐 우리랑은 별 큰 문제가 없잖아요 한국이라면 자격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우리는 찬성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본이 놀라서 절대로 한국을 가입시키지 말자고 엄청난 로비를 했습니다 반대 이유 한국은 위안부 합의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인이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게 명분이었는데요 그러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아니 지금 너희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중국 포위선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중국과의 교역량 등으로 보건돼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아베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러면은 목적이 중국과의 경제 대결이면은 우리가 그 선봉에 설 테니까 한국의 G7 가입은 빼라 이래서 일본 주도의 이름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그런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죠 G7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건 그냥 말 한마디에 불과할 뿐이에요 출상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제재만 더 많이 오겠죠 이제 G7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좀 더 내라 뭐 각종 글로벌 원조 단체라던가 각종 교역을 할 때 이러한 좀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뭐 좀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든 아베가 또 한 번 우리를 도와준 셈이죠 그렇지만 기분은 분명히 나쁩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요 중국은 이미 미국과 지금 2년이 넘게 무역전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짜증납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로 주변국에 폐해를 끼치는 게 답은 하지만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중국과 미국 1대1만 보면 중국은 미국한테 많이 당해왔어요 나름 좀 열이 받아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아예 기존의 G7을 확대해서 중국과의 전면 경제 전쟁까지 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니까 아주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번 해보자 미국이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지고 있을 것이냐 우리도 지금까지 모든 모아온 자원과 14억이 넘는 국민 경제력으로 승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총동원력을 내려놓은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최전선의 주도국으로 앞장을 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상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체면치레 하면서 좀 잘 마무리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나서니까 이건 정말 땡큐죠 그래서 일본을 아주 박살을 내려고 여러 가지 좀 제도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한국과도 사이가 아주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상대하게 껄끄러운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예전에 G7이었는데요 근데 거의 독재 국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주변에 그루지아 침략 전쟁이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방출이 됐습니다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G7 그까짓 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없다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기분은 나쁘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도 재가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전에서 같은 유럽 문화권인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가깝잖아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과 한판 대결해서 이번에 아주 꿀려버리자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한창 유럽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의 동유럽 진출로 천연자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좀 필요하니까 미국이 필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러시아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반대할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G7 복귀를 하면 그래도 대외적인 신인도도 좋아지고 푸틴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뭐라도 하나 보여줄 게 있고 크게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내가 가줄게 이런 정도의 정책을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경제 제재 이게 더블로 겹치니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대장, 리더격인 미국이 함께하자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면 제한적 협조 정도로 해서 서로 간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베가 갑자기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한국만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정말 좀 싫어하니까요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반도 합병의 침략 행위를 일삼은 유엔 국제법 위반국 러시아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러시아의 분노가 폭발을 했죠 그 즉시 중국과의 상하이 경제조약기구 상인국으로서 중국과 함께 행동을 해서 일본 때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공들여서 아주 힘들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미국이었는데 아니 일본이 돕지는 못할 망정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경제전쟁하기가 상당히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독재국가라서 시진핑과 푸틴의 강력한 것인지 억압을 하는 것인지 모를 카리스마로 국가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힘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싸우기도 그렇고 그리고 서방권에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싸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전통적인 강자인데 원래 호랑이와 사자, 곰 서로 안 싸웁니다 근데 이제 좀 때려주기 좋은 아주 만만한 한 놈이 나온 거예요 일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러시아는 마침 일본과의 이 쿠릴 열도, 이 북방 영토 분쟁으로 가뜩이나 언제 한번 혼내줄까 이런 것만 좀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센카쿠 열도 분쟁 등으로 해서 언제 한번 일본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때가 된 거죠 중국과 러시아 둘 다 국민들에게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서 미국과 서방 진영과 대결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침 아주 딱 좋은 상대가 걸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아주 다 짜놓은 정말 떠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판에 일본이 파토를 해서 아주 신경질이 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조만간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짠 거였는데 일본 이렇게 해오니까 그래 일본 너 중국과 러시아 다 상대할 수 있으면 네가 해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지원 안 해주겠죠 한국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안 가기도 뭐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일본 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중국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좀 그렇죠 경제 보복을 각오하고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아주 좋은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는 우리 한국은 G7 가고 싶었는데 일본이 결사반대하니까 어렵네요 아깝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표현은 외교적인 정중한 멘트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 외교 천재 아베 총리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벗어날지 참 기추가 주목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월 선생이 진짜 대단해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화까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사는 하고 왔겠지만요 그리고 원래는 유시민 작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날은 본인이 도월 선생을 초대하는 자리니까 호스트로서 진행을 하고 질문을 하는 역할에 국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책 읽는 동안에 약간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로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합쳐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저한테 줄 수 있었던 아주 즐겁고 유익했던 독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 한번 꼭 서서 읽어보시고요 많은 부분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시민과 도월의 통일을 말하다 청춘을 말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